흡은 융창과 국민 화합을 위한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백제무왕 4년 관력이 장관한 미암사는 길이 30미터의 세계 최대 와불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371호로 지정된 쌀바위로 유명합니다. 쌀바위는 백제무왕 때 쌀도 나오고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며 건강에 좋은 원조교선이 방사돼 많은 불자들이 잡고 있습니다. 또한 미암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으로 사상 최초로 33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동안했습니다. 무학스님이 등록하고 부처님이 살아있는 불교성지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무학스님이 등록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captive 해왔사로 오셔서